네 안녕하세요 조조로 입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IDS, IPS, 웹방업 여러가지 보안장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그 중에서 IDS를 구축하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드릴건데요. 한가지는 시큐티 어니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큐티 어니온이라는거 그 안에는 여러가지 IDS나 여러가지 통합노거 시스템들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야 할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동작을 시키려면은 사양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요. 이게 권고사항이 어느정도냐면요. 메모리가 약 한 8기가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상환경에다가 요거를 돌리면은 적어도 호스트 OS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노트북이 보통 한 16기가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용량이 많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제 구축하고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환경이 되시는 분들만 좀 실습을 하시면은 같이 실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구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저희꺼 서버 열어드려가지고 거기서 실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어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칼리니룩스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노트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패턴 분석이나 패턴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이제 공부할 뒤에 차수에서 공부할 것들은 스노트를 쪽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습 환경이 뭔가 서버급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다양한 환경에서 구축을 한번에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침에 대한 그 인프라들을 구축한 걸 다 구축을 하고 싶지만은 어 힘들어요. 개인 PC에다가 할 게 있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큐티 오니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티 오니온에 대한 아키텍처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한번 실행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시큐티 오니온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시큐티 오니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오니온이라는 것이 이제 양파입니다. 양파요. 뭐 까면 깔수록 뭔가 기능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양파 그림입니다. 아이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설명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뭐 이렇게 얼렛을 해주고 경고창을 하고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호스트 데이터하고 세션 데이터 해가지고 뭐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여러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노거 시스템을 뒤에서 이제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통합노거 시스템에 그런 오픈소스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최고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유류 솔루션들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얘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못했어요. 이미 이제 어 저희가 시큐하이 쪽이나 뭐 이글루 시큐티나 이런 장비들 보안 장비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큐티 오니온이라는 것을 이제 실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요것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이제 칼리디눅스 같은 경우나 윈도우즈 뭐 이렇게 대상들 우리 빅박스 대상을 하듯이 이미지를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들 뭐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앞에 이제 기터브 쪽에서 나와 있는 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버전이요. 16-04 여기까지 이제 버전이 나왔고요. 이 버전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이 최신 버전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요. 뭐 18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19-20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리눅스 기반으로 이제 얘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요 버전에 조금 따라갔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뭐 지금 현재는 18버전까지 18X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20버전까지 나왔나 오븐2가? 네 막 헷갈립니다. 저도 너무 버전이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2기가 정도 되죠? 2기가 정도 되고요.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도 최대한 이 최신 버전으로 지금 이제 다운로드 속도가 좀 좋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예전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최신 버전 저도 지금 배포되는 이 버전까지는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겸겸사해서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미지를 D드라이브에 VMS를 온 거란 곳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C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외장하드를 좀 사용하시기를 공고 드립니다. D드라이브나 자 그래서 위쪽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IOS 파일을 IOS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VMS 플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어 쪽으로 들어가서 파일에서 새로운 머신을 하나 등록을 합니다. 추가를 하고요. 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IOS 파일은 나중에 저희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64비트 형식으로 뭐 아무나 그냥 우분투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요거 환경은 VMS에다가 저희가 시큐리티 시큐리티 저도 뭐 테스트 한다고 너무나 많이 깔려가지고 시큐리티 오니온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요 버전을 그냥 그대로 뒤에다가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꼭 뒤에다가 요거 폴더 새로 만들도록 이렇게 경로를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하시고요. 어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랙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얘는 이것을 이제 통합 로고 시스템은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서 20기가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요. 근데 저희들이 우선은 그냥 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20기가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피니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2기가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으로 가셔서 저희가 요것을 이제 프로세스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기가 정도 최소는 4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킬 때 오니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넉넉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프로세스 정도로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rs 파일 rs 파일을 이미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안 했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할 거에요. 그래서 여기 vms에 들어가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요 시큐티 오니언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추얼 머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트 시큐티 오니언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rs 파일에서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설치한 경험이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포되는 이 시큐티 오니언 같은 경우에는 또 설치 셋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설치 과정 보면은 그냥 넥스트 넥스트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부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페이를 놔도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큰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원이 문제인 거죠. 메모리 현재 4기가로 잡았을 때 프로세스를 올렸을 때 그것이 조금 일부 자원이 부족하거나 호환이 되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아까 잠깐 봤듯이 이제 시큐티 오니언 로그인 콘솔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 여기까지 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재부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성능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게 화면이 나왔고요. 인스톨 시큐티 오니언 요거 요거 막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번 정도 재부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블클릭 하시면은 지금 4기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응이 늦어요. 네 반응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8기가 정도에 프로세스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거에요. 자 인스톨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글은 없을 것입니다. 최신 버전이요. 네 최신 버전은 한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English 없죠. 이 부분에 딱 있을 것 같은데 없죠. 그래서 English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컨티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이게 설치되는 동안에 혹시나 업데이트 할 것이 있으면 다운로드 받았는데 요거 하시면은 혹시나 이제 인스톨 업데이트 될 것이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요 두개는 그냥 체크 디폴트로 넣고 체크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 현재 가상환경의 디스크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디스크를 모두 다 지워야겠죠. 네 지우고 난 뒤에 인스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다운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시큐티 오니온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하드를 암호화를 할 것이냐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의미인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얘 사용을 할 때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드 디스크 관련된 디스크 뭐 체인지가 발생할 거다 라는 것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확인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운영할 때가 이제 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잡히고요. 컨티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키보드죠. 키보드 사항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화면이 오른쪽으로 아마 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그인 할 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요. 암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 다음에 진짜 실무에서 할 때는 복잡하게 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컨티뉴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인스톨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기본적인 거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다 카피를 하고 알아서 이제 인스톨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리부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차 셋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은 예 다시 재시작이 진행이 할 거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설치가 다 된 거예요. 뭐 드라이브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뭐 이렇게 기능들 관련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본들에 대해서 이제 설치가 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치가 이제 기다립니다. 예 두 번째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된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했던 그 암호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거를 입력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셋업 있죠. 예 요 셋업을 다시 또 예 클릭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또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금방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아키텍처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 우리가 패킷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IDS 역할 통합 로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LK라는 통합 로그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패킷 정보 어떤 스노트 기반의 어떤 패킷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GUI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스쿼트나 스구일 그 다음에 스노트 수리카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IDS IP에서 그 장비 설명하면서요. 그 관련된 이제 도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 컨티뉴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VMA 가상환경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나트 환경으로 기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환경으로 설정을 하고 IP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 과정입니다. 그걸 지금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NS 33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 시큐티 어니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본적으로 잡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DHCP 우리가 자동으로 IP를 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동으로 스태틱하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DHCP로 선택을 하시고 OK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Make Change 바꿔야겠죠. 그래서 DHCP로 IP를 할당을 하면서 바꿀 거고요. 지금 네트워크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 리부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리부팅 되는 속도는 점점 너무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초기에만 조금 늦었죠. 빨라지고요. 지금 보면 이제 4기가로 계속 제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기가 정도의 램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동작을 패키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얘가 늦어져요.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네 그래서 8기가 정도를 권장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시 이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셋업을 그냥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Yes Continue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Yes 스킵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Yes 스킵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Continue 셋업을 할 것이냐 Continue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모드 우리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부 학습을 하기에는 이 정도 모드만 있으면 되고요. 프로덕션 모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전문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한다거나 여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스탠더드 언론 VM을 사용한다면 이쪽을 이제 추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Yes OK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로그인 계정하고 달리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요거를 설정을 하면은 나중에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할 때 동일하게 그 계정으로 다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로그인 계정 정보하고 거의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설정을 하고 OK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 뭐냐 아까 로그인 페이지 셋업 하기 위한 로그인 페이지에 관한 패스워드이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설정을 했으면 패스워드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이제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떤 체인지 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야기 하는데요. 계속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계속 메시지 나올 때마다 OK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컨티뉴 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 컨티뉴 해 주시고 설치하는 데는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ids나 설정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쭉 OK 계속 눌러 주시면은 나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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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설정에 뭐 하겠다 네 이런 서비스를 실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OK 계속 눌러 주시면은 이제 서비스 그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리부팅 없이요.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끝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콘들이 좀 많이 생겼죠. 네 아이콘들이 많이 생겼고요. 어 요거를 이제 저희가 좀 화면이 예 화면이 조금 화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설정을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시스템 툴즈로 들어가시면은 음 이렇게 시스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더블클릭 눌러 주시고 네 네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음 음 1280 한 720 정도 예 1280 768 예 요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제 화면에 맞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화면에 맞게 예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깔끔하게 됐습니다. 화면 괜찮죠? 네 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100번 맞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 어 여기에서 음 여러분들이 이 수구일이란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수구일이 IDS 우리가 스노트 로고 나중에 스노트 로고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건 말 그대로 공격 패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경고창이 발생을 합니다. 경고가요. 그것을 이제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요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은 음 이제부터 좀 늦어지죠. 늦어진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저는 아까 로그인 아까 설치할 때 설정했던 아이디아 패스워드 두 번째로 저희가 설정했던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모니터링 할 그러한 디바이스 버추얼 환경들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 할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오를 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세요. 네 스타트를 하십니다.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은 음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탐지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었고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환경이고요. 저희가 한번 요것을 공격 패턴을 발생시키도록 할게요. 공격 패턴을 발생시킬 때 기존에 깔려져 있던 우리가 공격자 칼리 리눅스 있죠. 예 칼리 리눅스에서 그 다음에 빅박스 대상으로 빅박스 우리가 설정을 희생자 핏이 빅박스 했었잖아요. 요 대상으로 저희가 간단한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간단한 이제 뭐 닉토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게 될 건데 그 패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스노트 룰 시큐티 온유에서 스노트 룰 기반으로 우리가 룰이 있으면 탐지되는 것이 있으면은 요것에 발생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스구일이라는 요 도구 뒤에 있는 요 도구에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솔루션하고 UI가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패턴을 공격 패턴을 실행을 시키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vmware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다시 실행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하나씩 다 띄워야겠죠. 자 vmware 플레이어 실행시키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픈을 하셔가지고요. 오픈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눅스 하나 불러오고요.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서도 제가 성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공격자 pc 하고 또 희생자 pc 또 시키트 오니온까지 다치 세 개를 실행시키려면은 적어도 8기가 이상 정도의 용량이 vmx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빅박스를 저희가 가져와서 실행을 할 건데 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빅박스까지 이렇게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모두 다 나토환경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나토환경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격자 pc는 tor 우리가 칼리눅스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희생자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빅박스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ifconfig을 하시면 192.168.130에 240 요쪽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격을 한번 패턴을 발생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예 화면이 되게 많네요. 자 자 놓고 그 다음에 security on.io는 여기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관련된 ip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 ping을 한번 우선은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왜 안 꺼지죠? 안 꺼져 안 꺼져.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ping을 한번 때려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ICMP라고 뭐 이렇게 나오죠? ping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ping이라는 것은 ICM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 스노트 롤에 이 패턴들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토 마이너스 h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쪽 그 웹 서비스 빅박스 웹 서비스 대상으로 저희들이 패턴을 발생시키도록 할게요. 닉토는 이제 간단하게 웹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닉토는 우리가 웹 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진단이고요. 이거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작을 시켜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패턴들이 발생을 시키는 거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시큐티 오니온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늦어요. 그렇죠. 화면이 조금 살짝 이제 리플레시 되는데 굉장히 늦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개 정도 발생한 동일한 패턴도 10개 정도 발생한 것이고요. 요거는 와이어샤크처럼 모든 패킷에 대해서 다 여기에 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스코일에 이게 뜨는 이벤트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노트 룰에서 저희가 정해진 패턴에 대해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격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저희가 쇼룰하고 그 다음에 쇼패킷 데이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쇼룰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이제 스노트 룰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그 스노트 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요것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보았을 요거에 맞게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상세 패킷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와이어 샤크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이너 라는 그런 도구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패킷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벤트가 뜨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우리 IDS 세팅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패턴 분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없는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패턴들을 만들어서 한번 스노트 룰에 반영을 하면서 이러한 시큐티 오니온이나 그런 패턴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습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큐티 오니온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패턴들을 발생시키면서 정상적으로 동작 되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